그래서 이제 못해봤어요 아직? A7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준호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못했네요 평상시 실력으로 한번 해보죠 뭐 OK 그래서 이 녀석은 알파벳부터 읽어주면 이 녀석은 T가 아니고 T는 여깄네요 이 녀석은 T가 아니고 뭐죠? J죠 J 이 녀석은 J예요 J J E T J E T는 모여서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나요? J E T는 무슨 소리 낼까요? J는? J? J는 글자의 이름이 J이니까 J 소리 나겠죠 E가 내린 세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요 Mㅇ E E N O J E O E E E E E A N O 여기서는 대표 소리 JD L T는? 글자 이름이 T니까 RUT 합치면 JET 라고 하네요 됐습니까? 그러면 JET라는 소리나 JET라는 글자를 보고 JET를 쓸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떨어지면 안 부서지죠. 그렇죠? 그래서 떨어져도 안 부서지죠. 그렇죠? 보운필립이 있으면 다 안 부서지죠. 그렇죠? 오케이. 알파벳 KEY 무슨 소리 되던가요? KE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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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EY는 둘이 모여서 뭐가 되느냐 EY는 E가 됩니다. E E EY가 E 그럼 합쳐서 뭐가 됐어요? KEY KEY가 됐죠. KEY 열쇠 KEY KEY 얘가 KEY예요. EY가 E 된다는 거 잊지 마쌤 알파벳 Eruh E E KEY E E E M Naj E 손으로 설 때 이렇게 쓰구요 이건 i가 아니고 소문자 l 이에요 l i가 아니고 l 입니다 l l e m o n 이에요 뭐라구요 l e m o n 이것도 책에서 배운 건데 무슨 소리 나는가요 ok 그래서 l 이 내는 소리는 l 이 내는 소리는 선생님이 이제 세번째 가르쳐줘요 세번째 세번째 가르쳐주죠 l은 을 된다 해서 을 l 은 뭐 을 이가 내는 세가의 소리 중에서 대표 소리 그럼 옆가의 소리 l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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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le le ok 그 다음에 m은 무슨 소리 낼까요 m 은 m 소리 나나요 ok 글자 이름이 그렇죠 m 이니까 m 소리 나죠 m ok 그 다음에 o가 내는 다섯가지 소리 다섯가지에요 네 첫번째로 가르쳐줍니다 o는 욕심쟁이 아 네가지 소리 o는 내가의 소리입니다 o 가 내는 내가의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오우 얘가 오가 아니죠 오우 오 아 어 오 오 아 어 뭐가 찔렸나 봐 오우 오 아 오가 내는 내가 이 소리는 뭐라고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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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라구? 오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 대표 소리 대고 힘 쎌죠 힘 쎈소리나죠 오 그렇죠 눈치 빠르네요 어 irst 네 에는 무슨 소리네요 미은 네 소리나죠 합치면 뭐겠어요 을 을 을 을 번 내가 뭣했어 내가 뭣했어 래 래 래가 아니고 래 혀가 밖으로 나와야 돼 래 얘는 뭣했어요 앞치면 뭣해요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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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가 레몬이죠 얘는 뭐였더라 Z가 돼요 얘가? Q Q 아 그래요? 생각하고 있던걸 말로 하세요 다음부터는 Z 얘는 레몬 레몬 됐습니까? 레몬 알파벳 K KT K OK 이게 언제부터 T였지? T는 여기 있구요 I I 소문자 I 그래서 K I D죠 뭐라구요? 주노는 그래도 BD병은 덜 걸렸네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병 BD병 BD병도 있고 그 다음에 PQ K PQ병도 있어 머리칼 빠졌다고 탈모 아니구요 K BDPQ병이 있습니다 두 손은 걸리지 말구요 빨리 걸리더라도 빨리 나아가세요 BDPQ병 KID입니다 KID 모여서 뭔 소리 되는가요? 어 K D K K K K K 애가 키드 에요. 얘는 뭐였더라. 얘는 뭐였더라. 키. 얘는 레몬. 얘는 키드. 알파벳 아이. 아이. 이. 아이. 아이. 엘. 대문자 엘. 소문자 엘. 엘. 그 다음. IL, I. O. N. L, I, O, N. 무엇을 무슨 소리내는 가요? OK. 그게 왜 L이 내리는 소리 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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